이 노래는 수강생이 바로 숙명 가까이가 된 인기강사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한 멋진 남자 멋진 비보이 2014년 댄서 라이브 한국 비보이사이드 대표를 맡았던 그 남자를 섭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마나 스쿨 B-BOY LUSH 같이 박수 나이스 B-BOY 섹시 웨이브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수가 다올죠? 박수 네 이끔한 마무리까지 다시 한 번 우리 B-BOY LUSH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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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